일본어 실력 그렇죠. 자 그럼 오늘도 일본어 공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사토미쌤 몇 페이지예요? 난 페이지 데스까? 이치 하치 하치 페이지 이치 하치 하치 페이지 데스 자 사실 사토미쌤이 항상 페이지 수를 얘기할 때 이치 하치 하치 일팔팔 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원래는 백팔십팔 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오늘은요. 백단위, 천단위, 만단위를 공부해서 앞으로 숫자를 얘기할 때 백팔십팔 페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자 그럼 우선요. 십단위 숫자를 앞에서 공부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 가볍게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. 십, 주, 이십, 니주, 삼십, 산주, 사십, 연주, 오십, 고주, 육십, 럭크주, 칠십, 나나주, 팔십, 하치주, 구십, 큐주, 자 그럼 우리 살짝 응용해볼까요? 십, 일은요. 주, 이치, 이십이, 니주, 니, 삼십삼, 산주, 삼, 사십사, 연주, 연, 오십오, 고주, 고, 육십육, 럭크주, 럭크, 칠십칠, 나나주, 나나, 팔십팔, 하치주, 하치, 구십구, 큐주, 큐, 그렇죠?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같이 따라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백단위 공부로 한번 넘어가보죠. 자 우선 백은요. 앞에 어떤 숫자가 오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발음으로 나눠져요. 자 사토미스엔 발음을 우선 한번 따라해볼게요. 자 사토미스엔 발음 들으면서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뭐 이거를 이제 수업시간에 시켜보면은 막 욕처럼 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죠. 빡큐, 럭크, 빡큐, 막 난리가 나죠? 자 다시 한번 사토미스엔 발음 다시 한번만 같이 발음해볼게요. 그렇죠. 자 얘네들 중에서 이제 어떨 때 앞에 숫자가 오는 거에 따라 샤쿠, 럭크, 럭크로 나눠지냐를 보면은 주의할 숫자는 368, 368 세 개뿐이에요. 자 300의 경우에만 땡땡을 붙여서 발음하죠. 사토미스엔 발음해주세요. 300. 자 이번엔 600이랑 800의 경우에는요. 동그라미를 붙여서 뺏구라고 발음해요. 근데 롯크 뺏끄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. 그래서 제일 끝에 글자를 조그만한 쯔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600 들어볼까요? 롯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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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백은요? 합백, 합백, 자 이 세 개 다시 한번 가볼게요. 300, 삼백, 육백, 롯백, 팔백, 합백, 자 그래서 이 368, 368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전부 숫자 뒤에 편안하게 샤쿠만 붙여주시는 거예요. 자 그럼 우리 100부터 900까지 같이 따라해볼게요. 샤쿠, 아 백, 샤쿠. 제가 해버렸네요. 수밀마생. 200은요? 200, 300은요? 300, 400, 400, 500, 500, 600, 600, 600, 700, 700, 800, 800, 900, 900. 숫자 할 때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선생님? 아 이게 이게 안 그래도 숫자친데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한데 이걸 하려면 너무 헷갈려 죽겠어. 자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고 잘 하고 계신가요?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00단위 배웠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페이지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아까 우리 188페이지였죠? 선생님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100단위를 사용해서 페이지 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 이번에 이제 우리 1000단위로 한번 가볼까요? 자 1000은 앞에 어떤 숫자가 오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발음으로 나눠져요. 사토미 샘 발음해 주세요. 샌, 젠, 샌, 젠.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들 앞에서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. 아까 우리 100단위에서 주의할 숫자는 368, 368 세 개였죠? 1000단위 역시 368, 368 요 세 개만 주의하시면 돼요. 자 아까 우리 100단위에서 땡땡 붙여서 발음한 건 300 하나뿐이었죠? 3000도 마찬가지예요. 3000의 경우에만 땡땡을 붙여서 발음하는 거예요. 자 들어볼까요? 산, 젠, 산, 젠. 자 이번에는 6000하고 8000의 경우에는 생이라고 발음하는 건 똑같은데요. 앞에 있는 글자를 조그만한 쓰로 바꾸어서 발음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우선 발음 들어볼까요? 럭셈, 럭셈, 하셈, 하셈. 자 근데 교과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? 6000의 럭구생이라고 써있는데 왜 럭셈이라고 발음하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자 얘는 천천히 발음할 때는 꾸발음이 들어가게 그 다음에 빨리 발음할 때는 꾸가 조금 잘 안 들리게 조그만한 쓰처럼 발음하시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세 개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볼게요. 삼천, 산, 젠. 육천, 럭셈. 팔천은요? 하, 센. 자 그러면 천부터 구천까지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볼까요? 선생님, 집중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엄청 헷갈려요. 천은요? 센. 이천. 니, 센. 삼천. 산, 젠. 사, 천. 영, 센. 오, 천. 고, 센. 육, 천. 럭, 센. 칠, 천. 나나, 센. 팔, 천. 하, 센. 구, 천. 큐, 센. 아이 너무 잘했어요. 우리 둘 다. 자 그러면 우리 연도 같은 것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천 단위를 했으니까. 자 년은 일본어로 뭐였죠? 넨. 자 그러면 우리 2018년에 평창올림픽 있었잖아요. 하이. 이천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니, 센. 18년은요? 주, 하, 찌, 넨. 어 욕 같네요. 그렇죠? 왜 하필이면 평창이 이때 열려가지고. 자 그러면 2018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니, 센, 주, 하, 찌, 넨. 그렇죠. 자 이번에는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있었잖아요. 하이. 자 이천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니, 센. 이년은요? 니, 넨. 얘도 욕 같네요. 왜 하필이면? 자 그러면 2002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니, 센, 니, 넨. 자 그러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니, 센, 니, 넨. 니, 깡, 월드컵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선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선 일한 월드컵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. 선생님 이때 생존에 계셨나요? 와까리 마센. 아 비밀이라고 하시네요. 와까리 마센. 몰라요. 자 그러면은 발음이나 한번 해볼까요? 천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센. 1988년 서울올림픽. 자 그러면 좀 더 길게 해볼게요. 1988년 서울올림픽. 1988년 서울올림픽. 그렇죠. 자 이제 연도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네요. 하이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만 단위 한번 공부해볼까요? 만 단위는 너무 껌이에요. 그냥 숫자 뒤에다가 막만 쪽쪽쪽 붙이는 거예요. 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만 원만 줘봐. 이렇게 안 하지만 일본에서는 만의 경우에도 꼭 있지. 일이란 단어를 꼭 붙여야 한다는 거. 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우리 만 부터 같이 읽어볼까요? 만. 이치만. 이만. 이만. 삼만. 삼망. 사만. 연망. 오만. 고만. 육만. 럭크만. 칠만. 나나만. 팔만. 하치만. 구만. 큐만. 십만. 쥬망. 그럼 백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혀크만. 백만 엥은요? 혀크만엔. 백만엥 주세요. 혀크만엔 그다사이. 그렇죠. 자 우리 구다사이 주세요라는 표현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살펴보죠. 자 그러면은요. 우리가 배운 숫자로 이제 금액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자 금액을 얘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벌써 알듯이 숫자 뒤에다가 앵이란 표현만 붙이는 거예요. 자 근데 이 앵이란 표현을 붙일 때 주의할 숫자가 딱 하나 있어요. 사행의 경우에만 주의하시면 돼요. 사행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요행. 요행. 그렇죠. 용행 안 돼요. 요행이라고 발음하죠. 자 우리 요라고 발음하는 거 앞에서 배운 거 하나 더 있어요. 내시할 때도 요라는 발음 썼는데 기억나시나요? 어떻게 썼죠 선생님? 요지. 그렇죠. 자 그러면은 우리 숫자 뒤에 금액을 붙였으니까 얼마예요?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마는 뭐였죠? いく라. 얼마예요? いく라ですか? 그렇죠. 얼마면 되니. 뭐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? 사토미 샘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좀 용돈 받았었나요? 하이. 몰아임마시다. 받으셨어요? 하이.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? 고생엔데스. 고생해. 아 오천행. 오천행. 조금 싼 것 같기도 한데. 예. 괜찮으셨나요? 모범생이셨나 보네. 아 오래전 일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네요. 그 오래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. 자 그러면 우리 실전처럼 술술에서 회화연습이나 한번 해볼까요? 하이. 사토미 샘 몇 페이지인가요? 난 페이지 데스까? 약구 큐주 페이지. 약구 큐주 페이지 데스. 아 백구십 페이지죠. 자 동그라미 1번에 햄버거 그림이 나와 있어요. 자 햄버거는 일본어로? 함버거.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390행 이렇게 써있네요. 자 우리 아까 백단위는 368, 368 주의하기로 했었었죠. 자 300 어떻게 읽어요? 삼백. 구시은요? 큐주. 자 390행은? 삼백구 큐주엔. 자 이번에 2번으로 가볼까요? 2번에 사라다는 1번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사라다. 그렇죠. 샐러드는 사라다라고 하네요. 자 570행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우리 368 안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. 자 500 어떻게 읽어요? 고혁. 70행은요? 나나주. 자 570행은? 고혁 나나주엔. 자 3번 누가 볼까요? 3번의 사전은요? 지쇼. 자 1900행이래요. 368 안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읽으면 되겠죠. 천은요? 센. 900행은? 900행. 1900행. 센. 900행. 자 우리 4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? 안경은요? 메가네. 자 얘는 지금 368 다 남았어요. 다 주의해서 읽어야겠죠. 삼천 어떻게 읽었죠? 산젠. 600행은요? 600행은요? 삼천 6백은요? 산젠. 롯백은요? 자 그럼 이제 우리 질문까지 넣어서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. 자 1번으로 가볼까요? 햄버거는 얼마에요? 햄버거는 390행이에요. 햄버거는 390행이에요. 자 2번 갈까요? 샐러드는 얼마에요? 샐러드는 570행이에요. 샐러드는 570행이에요. 자 3번 사전은 얼마에요? 지표는 얼마에요? 사전은 1900행이에요. 지표는 1900행이에요. 자 4번 안경은 얼마에요? 메가네はいくらですか? 안경은 3600행이에요. 메가네は 3600행です.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백 단위, 천 단위, 만 단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내일 또 만나요. 자 마타네. 마타네.